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주제는 비전공자도 IT보안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요 내용입니다. 요것도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많이 걱정을 토하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던 그런 겁니다. 우선은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오해하지 못할 것은 뭐냐면 만약 1, 2학년 정도인데 부전공으로 아니면 복수전공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IT나 아니면 IT 쪽이나 IT보안 쪽으로 좀 이렇게 같이 해도 괜찮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벌써 이제 다 전공이 끝났어요. 근데 그거를 IT로 다시 뭔가 재입학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명한 방법들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은 충분히 IT보안 쪽으로 실무 경험을 하시면서 대학원을 그쪽으로 가신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부터 이렇게 보시다가요. 우선은 관심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사실 이 대학교에서 이쪽 과로 갔을 때도 사실 물음표를 하면서 가거든요. 처음에는 자기가 고등학교 때도 이쪽으로 정말 이 과로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한 반절 정도 될까요?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아직도 자기가 정말로 이 과로 오고 싶어라고 절실해가지고 오는 친구들은 아직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로를 명확하게 선택하고 오는 사람들이란 거죠. 저도 이제 대학교를 지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생들하고도 거의 다 대부분 취업준비생 친구들하고 이제 경험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항상 저는 이야기를 해요. 이 중에서 혹시나 뭘 하고 싶은지 앞으로 뭐를 하고 싶은지 혹시 확실하게 진로를 선택한 친구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선택 그거를 이야기하신 친구들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대학교 학과를 선택할 때 이 IT 보안 쪽이 어떤 것을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점수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IT 보안 쪽이라는 것이 나중에 미래가 밝다고 주위에 들어보고 선배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거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최근에 IT 보안 쪽이나 아니면 이렇게 4차 산업 관련된 과들이나 그런데 지원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장학금들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제 뭐 진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들이 생기는데 장학금이 면제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고민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3, 4학년 정도 됐을 때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효과들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과를 전기전자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과가 그 당시에는 제가 국어학원인데 그 당시에는 그 전기전자 쪽으로 가면은 뭔가 다 취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른들이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컴퓨터가 되게 좋았는데 저는 컴퓨터를 되게 일찍부터 경험을 했거든요. 저희 오락실이어서 컴퓨터 기계나 그런 것들은 정말로 빠르게 접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로 오락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 그런 것이 아니거나 컴퓨터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쪽 과를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점수도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쪽 과를 했는데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과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다 통합이 돼가지고 전기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공화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은 굉장히 길죠 과가요. 그런 식으로 나왔지만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IT 보안 같은 경우도 저도 되게 늦게 했습니다. 늦게 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웹 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프리엔서도 조금 하고 여러 가지 IT 강의 공부들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웹 공부, ASB 공부, JSP 공부, HTML 공부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게임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휴대폰 게임 같은 거 막 새로 생길 때였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IT 보안 쪽으로 접한 게 이제 나중에 다 졸업하고 군대 다 갔다 와서나 그때 이제 접하게 된 거죠. 그게 그때 당시가 한 26살 정도 됐으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공부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 막 22살, 20살 아니면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빨리 선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빨리 접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전 시대에 비해서요. 그때는 이제 IT 보안 그런 학원들이라 그런 데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 교육들도 풍부하지가 않았었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계속 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비전공자죠. 그냥 컴퓨터 공학이지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실습을 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진짜 전혀 없습니다. 뭐 해봤자 시 프로그래밍 정도 실습 나머지는 뭔가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런이 뭐 블록체인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IT 보안 쪽이 또 아니잖아요. 과가 그쪽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이제 강의를 그쪽으로 또 이제 하고 있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학습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전공자이신 분들이라도 혹시나 IT 쪽으로 정말 이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게 정말 머리에 쏙 들어온다. 머리에 쏙 들어온다 하면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봤는데 재밌다. 자기한테 맞는 겁니다.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때는 밀고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를 제가 이제 뭐 12년 그 정도 지금도 이제 뭐 실무라면 실무죠. 그런데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비전공자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개발자 운영자 그것도 다 똑같고요. 특히 IT 보안 쪽에는 저쪽 세대 제 세대 쪽에서 일을 했던 분들은 IT 보안 학과가 없죠. 사실 IT 보안 학과가 없었고 다 해보면 이제 컴퓨터 공학 해봤자. 컴퓨터 공학 아니면은 뭐 생물 쪽도 있고 생물 쪽, 물리 쪽, 철학, 특히 철학 학과가 그렇게 많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뭐 선배들이 다 철학가래요. 그래서 아 그래서 네 그렇구나 성경이 뭔가 굉장히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되게 그런 측면으로 많이 뭐 입문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쁘지는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프로젝트도 상당히 재미있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IT 보안 학과라는 것보다도 뭐 융합학과 산업 보안학과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또 이제 사이버 수사대 관련된 사이버 학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과를 만들긴 만들어야 하는데 대학교 입장에서도 과를 만들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 이슈되는 것들이 어차피 4차 산업 배경하고 이제 보안 쪽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과들이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중앙대에서도 IT 융합학과나 이번에 또 사이버 관련된 과도 생겼어요. 산업보안 관련된 쪽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이버 테러 쪽 강의도 이제 맡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력서를 보면은 와 많다. IT 보안 학과 이런 과들 많구나. 근데 실제 이제 어떤 걸 배웠냐고 하면은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비슷해. 어떻게 보면은 이 신입이란 신입 입장에서도 이제 뭐 바로 프로젝트로 투입을 하면 좋겠지만은 사실 다시 교육을 해야 하거든요. 그 실무에 맞게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실습도 많이 하고 어떤 프로젝트도 많이 참여를 하고 이제 그런 신입들을 좀 선호를 하는 것 뿐이죠. 과는 솔직히 그냥 이력서 쪽에서 잠깐 보고 보안 학과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베이스는 알겠구나 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질문을 하면은 질문을 하지 더 쉬운 질문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면접 때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역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력서 안에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력서를 보면서 과를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고객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고객이 프로젝트를 자신의 회사에 투입할 때는 이제 그런 과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느 회사에서는 이제 자기 이제 구인을 할 때는 그래도 IT과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는 비율이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실력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면접 기술이나 그런 걸로도 그 다음에 어떤 걸 준비했냐 그런 노력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학교 때 전공자도 실무에 맞는 공부들을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3학점이라는 것은 16 곱하기 3이거든요. 거기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16 곱하기 14, 14 곱하기 3이니까 4, 3, 10이면 실제 강의는 한 학기에 강의하는 것은 4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온전히 만약에 정말로 그 교수님의 강의를 다 한다면, 소화를 한다면요. 그럼 40시간이라는 것은 왜 그 밖에서 우리가 5일 동안에 강의하는 거, 하루에 8시간에 5일 동안 강의하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게 40시간이에요. 같은 40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는 정말로 실무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분들, 그 다음에 실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굉장히 비싸다고 할까요? 대학교 강의비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아무튼 그런 강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제 실무, 보통 한 학기에서 실습을 다루는 과목은 한 3과목, 정말 많으면 한 3과목에서 그 정도 되는데 외부에서 많잖아요. 그 40시간 강의를 볼 수 있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한 3, 4과목만, 그러니까 한 달, 한 학기에 따로 외부 강의들도 40시간씩 한 3과목만 들어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짧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계산해보니까요. 한 학기라도요. 그러니까 3개월이라고 막상 하지만은 그게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들으시는 그런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냐, 어떻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냐, 아마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면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처해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도망가지 마시고요. 또 돌아가지 마시고요.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로 관심을 가지면은 거기에 관심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스터디도 하시면서 특히 이제 뭐 비슷한 수준의 스터디 하신 마시고 좋은 멘토들도 또 한번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영상 소개해 드렸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강의할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련 책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IT 보안 쪽에서 앞에서도 강조를 하지만은 컨텐츠가 없다라는 말은 지금 거짓말인 것 같아요. 사실 거짓말입니다. 너무 넘칩니다. 사실 넘쳐요. 그리고 저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런 특강들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세요. 제가 잠깐 이게 뒤에 좀 보이죠? 지금 현재 보이는데 책들이 많아요. 웬만큼 IT 보안 관련된 책들은 다 제가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있나 책만 빼고요. 다 보냐 저거를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 컨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기획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참고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책들은 그냥 사나요. 안 보더라도. 왜 그러냐면 나중에 책이 품절되면 못 봐요. 금방 품절됩니다. 1년이면 품절돼요. 안 나오는 거죠. 안 팔리니까 많이 안 팔려요. 그래서 좋은 책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사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 그것들을 써먹는 것이고요. 특히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요즘 유튜브, 인프론, 아까도 말했던 유대미, 페이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강의들 충분히 기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이 이제 국가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무료 교육들을 사실 IT 학과보다는 이제 인문계나 기타, IT 이외의 학과들을 위한 교육들로 강의들을 우선적으로 받게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모집을 할 때 20명이면 10명은 IT 학과 이외의 사람들을 받고 나머지는 IT 보안학과를 받아야 한다. 이런 조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이제 4차 산업 교육들이 바로 그거예요. 저희들이 4차 산업이라는 것이 IT에 있는 학과들 생들을 위한 것들 아니었었고 그 외의 학과들을 이제 IT 쪽으로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이게 바로 이제 교육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무료이지만은 굉장히 좋은 강사진들로 이룬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체육학과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학과하고 그 다음 IT하고 헬스케어나 그런 것들 접목시킨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체육 쪽에서 그런 IoT 기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앱 제작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데이터 구성이나 그런 것들도요. 그래서 이런 다른 과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강의를 제가 할 때 딱 눈에 들어와요. 아 정말 잘한다. IT에 있는 학과생들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해 싶은 것은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자격 관심 가지고 하시면은 그냥 부딪히세요. 부딪히고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이내에 계속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은 웬만큼 다른 IT학과 했던 분들보다 더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